그래서인지 비슷하게 차별을 받았던 혼혈인 인순희 씨와 동질감을 느껴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수 주현미, 80년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가수이죠. 근래에도 방송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1961년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이 오랜 세월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가수 주현미 씨 하지만 절정의 인기를 달리던 그 시절 그녀도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현미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현미 씨 하면 수많은 히트곡들이 생각이 나지만 또 한 가지, 그녀의 출신, 바로 화교 3세라는 사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4살 때 한국으로 이주하며 자란 대만 국적의 중국인 한의사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화교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현미 씨 친할머니와 어머니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한국 문화의 방식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를 따르는 국적법 때문에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주현미 씨는 후에 결혼을 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정식 귀화하게 됩니다. 한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주현미 씨는 중앙대학교 약대를 나와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연예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현미 씨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국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은 성격에 원칙을 고수하는 성격 등 사업 수환이 좋지 못하여서 약국은 손님이 별로 없었고 결국 약국은 일찍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주현미 씨가 멋진 노래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을 생각해보면 이때 약국이 잘 안된 것이 한편으로는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던 약국을 그만두고 가수를 한다고 하니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주현미 씨의 어머니 사실 주현미 씨는 이미 어릴 때부터 노래의 재능을 보이며 중학교 2학년 때 첫 음반을 발매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녀가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건 그녀가 중앙대학교 약대 음악그룹 시절 1981년 MBC 강변 가요제에 나가 장여상을 수상하면서부터 라고 합니다. 이후 주현미 씨가 솔로로서 본격적인 데뷔를 하기 전인 1984년 김준규 씨랑 같이 부른 메들리 앨범 쌍쌍 파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얼마나 대단한 돌풍을 일으켰는지 당시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정식 데뷔도 하기 전인데 말이죠. 이 쌍쌍 파티의 기세를 몰아서 이듬해인 1985년 비내리는 영동교로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노래죠.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음반은 대성공을 하게 되고 그의 10대 가수상과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무명의 서름이라는 말은 주현미 씨와는 관계가 없는 말인 것 같네요. 당시 그녀의 인기를 알 수 있는 일화로 1987년은 주현미 씨가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말에 진행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수 1위에 18.1%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2위가 이선희 씨로 8%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니 두 배가 넘는 차이죠. 당시 주현미 씨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인기는 사그라들 줄을 모르고 이듬해인 1988년 신사동 그 사람을 발표하며 역시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고 그 해에 MBC, KBS 연말 가요 대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기형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짝사랑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노래도 역시 엄청난 히트를 하였죠. 이 해에도 역시 MBC 연말 가요 대상을 2년 연속 재패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현미 씨를 그냥 심사위연만 보는 옛날 가수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80년대 중반 이후를 완전히 장악했던 정말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주현미 씨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무렵인 1988년 지금의 남편인 임동신 씨와 깜짝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임동신 씨는 주현미 씨보다 4살 연상으로 그 역시 음악인이었는데요. 록그룹, 비상구의 보컬리스트 출신이자 조용필 밴드,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둘은 과거 40일간의 미주 공연을 함께하며 신분을 쌓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결혼의 꼴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 다 밤업소 공연을 하다 보니 심야의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그야말로 깜짝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주현미 씨는 가수 일이나 인기를 모두 포기해도 좋을 만큼 남편을 사랑했지만 오히려 남편인 임동신 씨가 결혼 후 일을 포기하고 아내의 음악 작업을 도우며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현미 씨가 이제 막 스타의 자리에 올라선 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아내가 남편을 내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시대인지라 이 같은 결정은 남편인 임동신 씨가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그만큼 아내의 노래에 대한 재능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을까요? 바로 그 애인 1988년 신사동 그 사람을 발표하고 MBC KBS 연말 가요대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기엄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주현미 씨는 가요대상을 수상하며 울먹이면서 남편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애인 1989년엔 짝사랑을 발표하며 가요대상 2연패를 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역시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의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주현미 씨의 이혼 루머가 돌기도 했다는데요. 주현미 씨는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방송에 나오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근래 들어서는 둘이 함께 방송에 나와 여전히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자녀들인 아들과 딸 모두 음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니 음악인 부부의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이렇게 가수 데뷔 이후 힘든 일 하나 없이 탄탄대로의 화려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 주현미 씨 하지만 그녀도 가수 생활을 하며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화교 출신이라는 것 지금은 그래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조차 없었죠.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보수적으로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현미 씨가 상을 타면 왜 외국 가수에게 국내 가수상을 주냐라며 비아냥되는 기자가 있었을 정도로 한때 대만 국적인 그녀에 대해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슷하게 차별을 받았던 혼혈인 인순이 씨와 동질감을 느껴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육아를 위해 방송일을 쉬었을 때는 20년간이나 에이즈 감염설, 사망설, 이혼설 등등 그녀를 향한 수많은 근거 없는 루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에이즈 감염서를 썼다는 기자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한번 써본 것이라고 하니 당시 주현미 씨에 대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걱정 없이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주현미 씨가 말 못할 괴로움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과거의 일 지금은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후배 가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전히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는데요. 앞으로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주현미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